오늘은 성균관대 출신의 남성의 가슴 아픈 파혼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졸업생들의 게시판에 한 남성이 파혼해야 하냐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아침부터 소주 까고 있는 상황이고 여친에게 프로포즈하고 결혼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찌저찌 알게 됐는데 여친이 성인방송 bj였다고 하더라. 두 달 뒤에 결혼인데 어떡하냐. 근데 어이없는 건 마음이 접어지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결혼해버리고 싶다는 거임. 이라는 놀라운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은 성인방송 bj는 의존증 존나 심하고 우울증 있다 그러던데 그걸 결혼할 거냐. 라는 식의 폭풍같은 조언을 해주지만 이 남성은 결혼하고 싶다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그런 식의 bj를 하는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여성시대에서 이런 류의 토론은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여시들은 양심 다 빼고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올리펜즈나 라이키 같은 살짝만 가린 영상으로 돈 벌 수 있어. 나보다 능력도 학벌도 안 좋던 애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현타와서 나도 해보고 싶어. 나는 글을 쓰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돈 번 애들이 늘상 해외여행 가고 명품 바르고 인맥 쌓아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돈으로 명품 사고 부모님 용돈 주고 해외 크루즈 여행 다니고 파인다이닝 먹고 너무 부러워. 라는 식으로 여행 다니고 오마카세 명품 허세를 할 수 있어서 부럽다고 말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 그리고 실제로 과거 bj했던 여시인데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금방 그 생활 청산할 수 있어. 난 4년 전 시작해서 3년 만에 6억 벌고 그만뒀단 말이야. 솔직히 bj 그만두고 다시 어린이집 다니는 거 쉽지 않았어. 하지만 경기도에 4명의 내 아파트 있다는 거 진짜 너무 든든하고 소비 습관도 처음에는 고치기 힘들었는데 도파민 디톡스하고 남친도 많이 도와줘서 지금은 괜찮아. 나처럼 아파트 하나 4명이로 사면 그만두겠다 목표 가지고 해보면 좋아. 라는 조언을 해주는 우리 전직 bj가 있는가 하면 난 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생 너무 비참해서 몸매만 좋고 얼굴만 예뻤으면 바로 했을 거다. 라는 말을 하는 여시도 있고 나도 매일매일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유럽 여행 다니고 싶다 말하는 여시도 있죠. 그녀들의 목적은 결국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그리고 유럽 여행으로 허세로운 생활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그만두겠다 말하는 목표 있는 여자가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 없이 그저 허상 없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유럽 여행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여성시대에는 의외로 역햄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뭐 어차피 결말은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과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이 그런 결말이 일어났죠. 어째서 그렇게나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에 집착하는 걸까요. 난 이해하는 게 나도 매일 인스타에 화려하게 살고 싶다. 인맥 쌓아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그녀들의 목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발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여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에만 집착하는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요. 유튜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만 성균관대 졸업생 오라버니께는 이혼보다 파혼이 더 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유튜버를 포함하여 BJ를 했던 사람과는 깊은 인연을 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를 포함한 내용이죠. 매일같이 이슈 영상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자극에 무뎌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 직업은 그다지 정서적으로 좋은 직업이 아니라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균관 졸업생 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여캔비제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해외 가고 명품 바르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